아 여고만 봅니다 아 가장 끔찍 깜찍한 애교부리기 오 우리 또 애교 약하지 않습니까 씨앤블루가 아니 약하죠 애교하면 진짜 약합니다 저희가 아 저희가 보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 저 애교를 해주시면 되요 있잖아 내가 내 말을 있잖아 내가 나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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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좋아해 아 아 유라씨 다 저희한테 배웠어요 저희한테 배워서 한거에요 누가 할까요 정식은 누구 그래서 그냥 종윤이 형이 종윤이 형의 애교를 좀 종윤이가 종윤이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경이가 진짜 잘하더라구요 이경이가 잘하더라 이경이가 잘하더라 이경이가 잘하더라 니가 할라고? 아니 아무도 나를 안 뽑아주길래 나도 귀여운데 알잖아 나 귀여운거 고마워요 니가 아 저는 민영이가 얼마전에 했으니까 종윤이가 하는거에요 종윤이 늦겁니다 손을 바꿔야돼 민영이 늦겨 종윤이 제가 얼마전에 이걸 했을때 종윤이 형이 잘가라 이랬거든요 종윤이 형 종윤이 형 잘가라 좀 더 통화해줘야돼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용호 동 이kah 으 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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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아 아 아 발전을 따라거든요 안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성형ня의 이렇게 하여 다칩니다. 이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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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다음 뭐야? 이창아 내가 너를 좋아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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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방송 못마이다. 나 사랑해 그래도 이게 어디야? 나 사랑해 사오정씨 사오정씨 나방 나오겠어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시작하자 혹시 윤화선배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윤화선배님이요? 윤화선배님은 어떻게 우리 윤화양이 애교 고백성 끝판왕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새로운 또 윤화교 여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 애교 선 애교 봅시다 이창아 내가 내가 할 말은 이창아 내가 너를 좋아해 어떻게 하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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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이창아 이창아 내가 이창아 내가 났을 좋아해 이창아 내가 이창아 내가 이창아 내가 이창아 이창아 내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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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잘했다 예비 잘했어요 못지않아 이만큼 해보신 조이 세팅합니다 애교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애교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5, 6, 7, 8.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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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너무 틀렸어, 너무 틀렸어, 너무 틀렸어. 너무 본인 스타일이에요. 그렇긴 해요, 너무 제 스타일이긴 해요. 어머니 딸로 한가 봅시다. 어머니 딸로. 진짜 잘하죠. 앞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우디에 가 계신다, 사우디에 위해서. 5, 6, 7, 4.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내, 내가. 너무 쳐져, 너무 쳐져. 너무 쳐져, 너무 쳐져. 있잖아, 내가. 너무 쳐져. 부끄러우신 거죠? 부끄러우신 거죠, 말하니까. 다시 해볼게요. 5, 6, 7, 4.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나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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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내가 나를 좋아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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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이 하셨다라는 데. 큰 점심들이고. 유난해요. 애교, 석바라. 너무 했어. 귀여워요, 우리 레드벨벳. 잘했어요. 싱그럽습니다 진짜 영상 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킬로우를 약합니다 킬로우를 뭔지 알 것 같아요 나 내가 할만해 나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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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제이비 준비되셨죠? 갑니다 제이비 제이비 버전 갑니다 많이 해봤지 제이비를 혼자서 많이 해봤을거야 자 준비 시작 유겸아 내 유유유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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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시작 시작 유겸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유겸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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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제이비 제이비 이게 이런 걸 가끔 해야죠 아 그럼요 완전 매력의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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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큼 이만큼 내가 할 말은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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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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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대세 가사 적어 드릴게 가사를 적어 드릴게 왜 이렇게 자꾸 멤버들 같이 보셔야죠 자 다시 보세요 지아 양 다 보세요 자 지아 양 다 보세요 자 자 자 으 닿다 으 으 아시네요 으 으 의 으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 이때 있어요, 이때 있어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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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아, 이동 좋네요 자, 그대로 한 번 올려줘 보세요 가인 한 번 갑시다, 가인 오, 예 제가 하면 재미없어요 이론이 한 번 가져와 팬분들을 위해서 2년 4개월 동안 부하거를 기다려준 숱한 팬분들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5, 6, 7, 8 아, 이따가 어, 벌써 없어, 벌써 없었네요 시작해, 시작해 간지러워, 몸 간지러워 몸 간지러워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카메라 보고 계세요 카메라 보고 계세요 다시 갈게요 카메라 보고 계세요 자, 리허사 끝났고요 카메라 한 대 줘 보세요 카메라 보고 계세요 카메라 보고 계세요 다양한 카트로 메인카메라 하나 보시고 혹시 모르세요 혹시 모르니까 5, 6, 7 팬분들을 위해서 5, 6, 7 5, 6, 7 있잖아, 내가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사랑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사랑해 이런 소리가 안 들려서 어떻게 느낌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 하지마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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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o 이왕할거 잘해야지 consultants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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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includes 이렇게 하지 마요 애교 애교 어떤 톤이었죠? 다시 한 번 있잖아 내가 너를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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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자 바로 헤어지시겠습니다 자 해주셔야 돼요 시작 대와비 대와비 자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주세요 대와비 미안해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뭐였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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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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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금? 내가 나를 좋아해 다구마도 저음이 안 된다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실게요 가사가 있나? 아니면 우리 가사가 있으면 아니 여기 애교 머신 재현씨가 재현이가 일단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한번 보여주자 애교 머신 맞죠 재현이? 좋아해 시작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진짜 할 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애교 재현아 애교 좀만 애교 너무 자 힘내고 힘들지? 되게 어렵다 여기서 하기 있잖아 뭐가 어렵겠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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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 뭐 아직 이릅니다 아직 일러요 태용이가 또 보기랑 다르게 애교가 있습니다 진짜요? 리더잖아요 리더 애교송 저거요? 가자 태용아 그래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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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응 아 오 아 근데 그래도 용기를 많이 냈어요 그렇지 유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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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걸 잘 먹었다 배부르다 아 배부르 이 분위기 이어서 누구예요